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아 날이 너무 덥죠 후덥지근한데 시원한 거 있습니다 자 유부초밥 자 그 다음에 여름엔 역시 무밀이죠 유부초밥을 하기는 했는데 밥 안넣고요 조금 다이어트식으로 안에다가요 두부 넣었어요 연두부도 괜찮고요 순두부도 괜찮고 어떤 두부도 괜찮아요 위에다가 이거 좀 넣고요 자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진짜 맛있어요 위에다가 아보카도 하고요 요거 개살 조금 찍고요 애기들은 줘도 괜찮고 다이어트식으로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건강해 보이죠 이걸 조금 얹어야지 전복 예 무 갈았구요 먹어볼까요 오 진짜 시원해 이거 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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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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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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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/. 안녕. 그냥 먹어야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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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. 건강한 한끼 챙겨드시구요. 좋은 여름 잘 보내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